한글자막 by 한효정 여러분은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가 동역자들 올레압과 불사례를 동원하여 예배의 삼각편대를 이루고 그 광야에서 가슴 벅찬 예배를 어떻게 해보갈 수 있을 것인지 예배 공동체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이번 한 학기를 살아가자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예배에 집중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장신 한마음 기도회 팀들은 지난 1월과 2월 항상 미스바 광장에서 추위에도 그리고 더위에도 안 한 곳 없이 기도를 해 갔는데 1월달과 2월달은 바로 이 강단에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1학기 2학기 100번 정도의 예배가 드려지고 두 번의 사경회가 드려지고 그리고 새벽 기도회가 약 96회 한 100회 정도가 이곳에서 드려지기 때문에 하나님 이곳에 예배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시작한 1학기 2학기가 이렇게 마치게 되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감사한 것은 지난 10여 년 동안 우리 직원 선생님들은 여러 가지 바쁜 업무 때문에 학생들 예배할 때 특별 예배만 참석했는데 이번 학기부터는 아예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 우리가 예배 공동체 특별히 예배 삼각편대를 이루기 위해서 사무실 문을 다 닫고 함께 예배에 우리 직원 선생님들이 함께 해주셔서 예배가 더 뜨겁고 감사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혹시 스마트폰을 꺼내서 설교 시간에 스마트폰 검색할 일이 없거든요 저 뒤에 보니까 한두 사람 보이는데 내려놓으세요 우리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예배 올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지방 일정이 있어서 기차를 타고 내려가는데 지난 10월에 내려갈 때 황금 들판을 이루었던 그 들판이 텅 빈 들판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고저녁한 늦가을의 들판에는 외로움까지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들판에도 푸른 날도 있었고요 아름다운 풍성한 열매들로 가득한 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들판은 텅 빈 들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오래 목회하면서 시를 썼던 감리교 목사인 고진하 시인은 인생의 그 들판을 그렇게 노래합니다 늦가을 바람에 마른 수수 때만 서거기는 빈들입니다 희망이 없는 빈들입니다 사람이 없는 빈들입니다 내일이 없는 빈들입니다 다 떠나고 난 다음에 아름다움이 사라지고 난 다음에 인생의 빈들을 그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텅 빈 들판이었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백여 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민족에게도 텅 빈 들판 외로운 들판이 온 산하에 가득가득 펼쳐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래서 이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한 서양 성교사는 어디에도 어디에도 의지할 데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조선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평했지요 백성들의 어보이라고 칭함받았던 황제 고종 황제는 일본의 힘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일본 궁극주의 앞에서 무력하기만 했습니다 흔히 국모 나라의 어머니라고 지칭을 받았던 명성황후는 일본 깡패들에 의해서 능매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며 불에 태워졌습니다 왕실에서 그러한 일들이 자영되고 있을 정도였으니 평민들 일반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한 성교사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들려줍니다 유진별 성교사는 또 하룻밤을 궁중에서 보냈습니다 왕은 밤에 두려움을 느끼고 성교사들을 부릅니다 성교사들은 매일 밤 두 사람씩 고종의 침소 앞에서 권총을 들고 불침범을 서며 내일도 그를 경호하러 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민족도 텅 빈 들판에 서 있었던 시간이 우리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에도 민족적으로 신앙적으로 교회적으로 텅 빈 들판에 서 있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에 여호와긴 왕과 왕족들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포로로 어쩌면 노예 생활을 해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무너졌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 전쟁통에 죽임을 당했고요 이제 함께 끌려가서 매일 노역에 시달리며 하루하루 시간들이 그렇게 인생의 꿈같은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폭력과 잔인함이 지배하는 시대였습니다 아무 희망도 노래하기 어려운 희망이었습니다 왕이 끌려와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정도였으니 평민 백성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시간이 하염없이 하염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나라도 교회도 가정도 인생도 심지어는 모든 소명도 비전도 모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는 제사장의 가문에서 태어나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지 여러분들처럼 젊은 날에 신학을 공부했고 예배가 무엇이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계 현장에 나가려고 하는데 포로로 와서 붙잡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절망하기에 넉넉한 시간 오늘 말씀은 5년의 시간이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5년이면 절망하기에 넉넉한 시간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인생을 내려놓기에 넉넉한 시간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늘 읽은 신학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헬라 최고의 도시였고 항고도시였고 상업도시였던 만약에 고린도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인근으로 복음이 왕성하게 펼쳐갈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2차 성교행 가운데 사도바오는 2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심혈을 기울여가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렇게 오래 머물렀던 지역이 없었을 정도로 고린도에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분쟁과 파벌, 거짓 가르침과 그리고 성적인 문제와 은사에 대한 혼동까지 겹치게 되면서 교회가 무너질 위기 가운데 서 있었답니다 3차 전도회행 중에 다른 도시에서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의 마음은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빈들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텅빈들이었습니다 인생길에서 종종 만나는 현상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서신서의 말씀도 이렇게 빈들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십자가에 피묻은 복음을 증가해 각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조로 영접하고 주님 섬기는 행복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대박해가 일어나면서 AD 60년부터 64년 그 어간에 모든 성도들은 흩어졌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본도, 갈라독이야, 갑바독이야, 아시아와 아시아의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들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서신서의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우리는 그 단어만으로서도 흩어졌던 나그네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의 삶의 상황을 살펴보게 되면 텅빈 빈들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향을 떠나고 가족들을 떠나야 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받아들인 예수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그 이유 때문에 그들은 고향을 떠나야 했고 가족들을 떠나야 했고 인생이 텅빈 들판으로 들판으로 치다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학교 일정으로 공주회를 다녀오면서 유난히 내리 속에 선명하게 떠올랐던 성교사 한 분이 있었습니다 앨리스 샤프 성교사 한국 명으로는 사엘이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성교사님입니다 캐나다에서 출생했고요 미국 감리교회의 여성교회 파송을 받아서 1900년에 한국에 왔던 성교사였습니다 이어 학당에서 교사로 가르치다가 먼저 와 있었던 로버트 샤프 성교사를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감리교 공주 성교 책임자가 성교부의 책임자가 되면서 그들은 공주로 자리를 옮깁니다 그곳에서 남학생들을 위한 학교 명설 학당을 세웠고요 여학생들을 위한 학교 명선 학당을 시작했습니다 샤프 성교사 부부는 공주를 거점으로 해서 그 인근 지역인 논산과 조치형과 천안과 청주와 대전과 강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에서 만나는 고아들을 거두어서 학교로 데리고 와서 먹이고 입히면서 그들을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학교가 세워졌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공주 땅의 최초의 교회가 그렇게 해서 세워졌습니다 2006년도 2월 말에 샤프 성교사는 논산지방 순회 전도 여행 중에 있었습니다 엊그저께 습기가 가득한 눈이 엄청나게 내렸던 것처럼 짓눈깨비와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고 바람이 불면서 엄청난 눈보라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순회 전도 여행 중에 피할 곳이 없어서 두리번 두리번 하다가 허름하게 생긴 오두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니까 처음 보는 이상한 물건이 있었습니다 울긋불긋 소이야기는 옛날 마을의 어기나 외진 곳에 있었던 상여집에 들어간 것입니다 처음 보는 도구였습니다 화려한 색상에 치여서 이것저것을 만졌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상여가 어제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은 사람을 장례를 바로 치뤘는데 그곳에 한 두 시간 이 눈바람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는데 장티푸스에 감염되어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런 남편의 죽음에 충격을 받아서 사헤리시 성교사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인생의 텅빈 들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 텅빈 들판에 서 있는 사람의 인생길에 침입해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들려줍니다 아니 한 말씀만이 아니라 구약의 말씀도 신약의 말씀도 서신서의 말씀도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텅빈 들판을 침입해 들어오시는 분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서른다섯 살에 끌려와서 허망한 세월 5년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말씀이 시작된 것을 보게 되면 만 서른 살이 되던 해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그의 인생에 침입해 들어오는 분이 계셨답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때는 제 30년 넷째 달 5일이었다 그때 내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과 함께 그발강가에 있었다 나는 하나님이 하늘을 열어 보여주신 환상을 보았다 요약인 왕이 포로로 잡혀온 지 5년째가 되는 그 달 5일에 주님께서 바벨로니아 땅의 그발강가에서 부시의 아들인 나 에스겔 제사장에게 특별히 말씀하셨으며 거기에서 주의 권능이 나를 사로잡았다 텅빈 들판이었습니다 근데 텅빈 들판에 침입해 들어오는 분이 계셨습니다 나를 사로잡고 내 마음을 사로잡고 내 생각을 사로잡는 분이 계셨습니다 내가 추구하는 것을 사로잡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 텅빈 들판에 그분이 들어오셔서 말씀하시자 그 들판이 가득 채워지는 들판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늦가을 바람에 서거기는 수수 때만 남아있는 빈들이라고 노래했던 앞서 그 감리교 목사님 그 시인은 이렇게 그의 고백을 바꿉니다 아니 노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당신은 누구입니까? 아무도 들려하지 않는 빈들 빈들을 가득 채우고 있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이야기가 여러분 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노래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학기 우리는 강의실에서 제풀실에서 기도실에서 함께 토론하는 우리 학우들과 함께 교제하는 차 마시는 카페에서 이 주제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이 진입에 들어오시면 그렇게 인생이 바뀐다는데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이것을 찾았고 이것과 씨름했고 이것 때문에 밤을 지새워가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실에서 당신은 도대체 누구이십니까? 내 인생을 걸어도 괜찮을 분이십니까? 내 전부를 드려도 괜찮을 분이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몸부림쳤습니다 그리고 사역의 자리로 나아가서 짧지만 선명하지 않지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 놀라운 복음의 소식들을 나보다 더 어린 사람들 어린아이들에게 중고등학생들에게 청년들에게 이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는 지난 한 학기 몸부림쳤습니다 그 놀라운 역사가 바울의 삶을 변화시켰고 베드로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잠시 방황하던 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있었습니다 무너짐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도라고 말씀하시는 이 복음의 능력이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 산도리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시는 그분께 온전히 사로잡혔을 때 빈들의 상황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빈들의 상황을 가득가득 채우고 들어오시는 그분을 만나고 나니 오히려 그분을 증거하게 되고 그분 때문에 달려가는 인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의 근원을 향해서 담대하게 외치는 복음의 사람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오직 불의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사헤리시 성교사의 삶의 친립에 들어오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텅빈 들판에서 외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아이도 없었고 남편은 세상을 떠났고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서 날마다 눈물과 기도로 삶을 보내는데 주님께서 조선 땅을 품고 계시는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떠나온 그곳 남편이 떠난 그곳을 주님께서 그 조선 땅을 가슴에 품고 있는 환상을 보여주셔서 그는 벌떡 일어납니다 그리고 1908년 8월 달 2년 만에 다시 조선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38년 동안 이 땅에서 재혼도 하지 않고 주님과 남편을 향한 사랑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역을 나갈 때마다 학교들에 누워있는 남편 무덤을 향해서 마치 살아있는 남편에게 이야기하듯이 날마다 그 무덤으로 가서 인사를 하고 사역의 자리로 달려나갔습니다 여보 오늘은 부여에 사역 나가요? 여보 오늘은 강경으로 사역 나가요? 날마다 날마다 남편과 이야기하듯이 풍금 위에 놓인 젊은 남편의 사진을 항상 세워놓고 늘 즐겨 찬송을 부르곤 했습니다 텅 빈 들판에 서 있는데 이야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노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에스겔의 삶을 가득 채우고 들어오시는 분께서 그 쓰러져 있는 젊은 종을 일으켜 세우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뼈들에게 대연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 루아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어둠 가운데 있어도 텅 빈 들판 가운데 있어도 외로움 가운데 서 있어도 답답한 가운데 서 있어도 가난 가운데 서 있다 할지라도 루아우가 들어가는 그곳에서 일어서고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달려나갑니다 말씀대로 마른 뼈들에게 대연했다 합니다 대연했더니 생명이 없던 들판에 생명으로 가득 차 오르더라 합니다 10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실까요?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연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에스겔의 삶 속에서 그렇게 시작되는 역사가 우리들에게 전해져 왔고 우리가 그렇게 생기를 전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달려가는 곳곳마다 속에서 이런 역사는 계속된다는 사실을 비전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신비를 믿으십니까? 아무것도 없는 텅빈 들판이랄지라도 남편이 떠나고 자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들판에 서있지만 여호와의 루아우가 들어가고 그것이 진동하게 되면 그곳의 생명력으로 넘쳐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사역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세워진다는 그 놀라운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아멘이 이렇게 한 것 보니까 오늘 신대원장님 아무래도 종강을 못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의 신비를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젊음을 걸어도 괜찮을 신비입니까? 정말 그렇다고 한다면 세상이 교회가 모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열방들이 내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거 잊어버리지 마십시다 여기에 있는 한 사람이 한 교회이고 한 사람이 가슴이 뜨거워져서 열방 가운데 나가게 되면 그 열방들이 살아나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고 생명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고 어느 도시로 한 사람이 나가게 되면 생기를 명하는 이 그 한 사람이 살아있게 되면 그 도시에 교회가 세워지고 주의 사역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힘있게 진행될 것이다 우리 그 확신을 가지고 공부하고 졸업한 우리 118기 졸업생들은 그 확신을 다시 한번 공부하게 해서 달려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계속해서 과정을 밟아야 하는 우리 학우들은 더 이것에 내 온 관심을 써두면서 학업에 전념해 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사에게 사방으로 흩어진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 그 생명사에게 흩어진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상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렇게 일어났던 현상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않았습니까? 보배로신 산돌 십자가의 도 생기 똑같은 말씀입니다 예수계를 거기에 우뚝 서있고 사도바울이 우뚝 서있고 고향을 떠나 나그네로 살아가였던 사람들이 우뚝 서있고 그들을 경려하게 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편지를 써보내고 있는 사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섰을 때 그곳에서 생명의 역사는 계속된답니다 말씀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자오리소스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리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을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사헤리시 성교사는 명선학당을 영명 여학교로 이름을 바꾸고 가난한 집 여자아이들을 데려다가 먹이고 입으며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남편이 살아 돌아왔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세워지는 역사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는 계속 일어납니다 그 아이들 가운데서 중앙대 설립자인 임영신 선생이 나왔고요 한국 최초의 여성 목사인 전밀라 목사가 나왔고요 여성 교육자인 박아숙 선생이 나왔고요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을 지낸 노마리아 선생이 그곳에서 나옵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아예 자녀로 입양하기로 했습니다 1914년 천안에 병천면의 한 작은 교회 지령리 교회이죠 그곳에서 한 고아 여자아이가 부모가 다 떠나고 그곳에서 이 집 저 집에서 얻어먹고 사는 홀벗은 아이를 봅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려와서 가르칩니다 명선학교 영명 여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친 다음에 이 아이가 워낙 특출하기 때문에 자기가 잠시 근무했던 이화학당에 이 아이를 유학을 보냅니다 1916년의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공부하던 그 소년은 고향 천안지역에 내려와서 3.1 만세 운동을 주도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고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 갇혀서 심한 고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젊은 나이에 결국 세상을 떠납니다 빈들이었습니다 텅 빈 빈들이었습니다 그 아이가 바로 유관순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텅 빈 들판에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3.1 만세 운동 100주년이 지나가던 때 서대문 형무소 여옥사 8호실에서 유관순을 포함해서 너무 고문이 힘들고 너무 두렵고 죽음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와서 도무지 도무지 이 어려움을 떨쳐갈 수가 없어서 그들이 배운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서 그곳에서 노래를 만들어서 부렸던 그 노래를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에스겔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아니 그가 끌려온 뒤 5년에 이 말씀 들려주셨으면 풀어주셔야죠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셔야죠 그렇지 않았습니다 에스겔에서 29장 17절 말씀 보게 되면 27째 첫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년 동안 노예살이 하게 만드십니다 22년 동안 그곳에 갇혀있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5년 때 임했던 처음 말씀 계속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는 그 포로의 어려운 삶의 상황 텅 빈 들판에서 22년 동안 그곳에 서면서 생기를 명하는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의 모습이 달라지고 그의 사역의 내용이 달라지고 그의 노래가 달라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계에 나오는 요셉 스토리 가운데 7년 풍년기의 꿈을 꾸었고 7년 흉년기의 꿈을 꾸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참 큽니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상황은 어쩌면 제가 부른받았던 1970년대에는 7년 풍년기가 분명했습니다 우리 교수님들이 교수 사역을 시작했던 2000년대 초에 풍년기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점점 7년 흉년기로 치닫는 분위기입니다 그 관점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에스겔도 흉년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 흉년기가 22년째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덮습니다 생기로 덮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덮습니다 그 땅에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좀 일어서야 되겠다 내 가슴에 불이 좀 붙어야 되겠다 내가 좀 달려가야 되겠다 보금의 사람들이 서 있는 그곳에 보금의 일꾼들이 가는 그곳에 그곳에 바벨론, 그발강가, 포로, 딥단촌이든 음란과 향락문화가 넘실대는 고린도와 같은 도시이든 신앙의 박해를 피해 유리 방향에 했던 본도와 갑바닥 위에 서있던 내가 달려가는 곳곳에 내가 생명의 루하에 붙잡히고 십자가의 도에 붙잡히고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잡혀 나가면 그곳에 세워지는 보금의 역사가 그곳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연히 보게 된 영화에서 사파처럼 끼워 넣은 한 여인의 노래를 듣게 되었습니다 Never Been Off라고 하는 제목의 노래였습니다 스웨덴 앞에도 등장하고 멘델슨과 쇼팽과 슈만과 그리고 베를로우스 같은 많은 음악가들의 사랑을 받았던 스페인의 오페라 가수였지요 그는 불황 가정환경에서 태어났습니다 18세의 우연이 오페라의 주인공을 맡으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딱 11년간 노래를 부릅니다 스웨덴에 노래의 궁전 가수가 되었고 베를린에서는 오페라 디바로 크게 성공해서 스페인의 나이팅겔이라는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영국으로 가서 영국 여왕 앞에서 노래했고 그곳에서 몇 차례 공연을 하는데 모든 공연 수입을 다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를 세우는 일에 모든 것을 썼습니다 그리고 명성이 최절정에 이르렀을 때 29살 때 은퇴를 선언합니다 그 명예가 그리워서 그 박수갈채가 그리워서 다시 돌아올 거야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노래는 계속되었고 딱 한 번 어느 학교 건립기금 때문에 미국의 순회 이 공연을 한 것 외에는 노래를 명예를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돈을 위해서 부르지 않습니다 가난한 일들을 돕는 일을 이에서만 노래를 부릅니다 그의 신앙을 신앙 양심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만 그의 목소리를 사용합니다 그의 이름은 제니 린드입니다 아쉽게도 추궁기가 발견되기 전이어서 제니의 목소리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917년도에 개봉된 마이클 그레시의 감독 이디안 쇼맨이라고 하는 영화는 A 여인이 미국 순회 공연할 때 노래 한 곡을 들려줍니다 물론 그 여인이 직접 부른 노래는 아닙니다 로렌 올랜드가 부른 노래를 들으면서 이것은 전생애를 그의 전생애를 요약한 것이고 전생애를 담은 노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에스겔의 고백이고 이것은 사도바울의 고백이고 이것은 베드로의 고백이고 우리의 고백이 돼야 하는 내용입니다 그대 내 마음에 꿈을 심어주었지요 이 울림소리가 들리나요? 이 소리가 들리나요? 그대가 없으면 충분하지가 않아요 황금의 탑도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게는 결코 never, never, never 충분하지 않아요 never been off never been off 그건 결코 충분하지 않아요 무수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도 하늘의 별을 다 가져도 황금의 탑을 가졌어도 never been off never been off 한 학기 동안 여러분들이 가지려고 몸부림쳤던 그 고백 여러분들이 젊음과 인생을 걸려고 하는 그 고백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ever been off for me 주님이 이 고백 때문에 이 동산에 올라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에 내 인생을 걸겠다고 심장이 터져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영원한 노래를 부르겠다고 달려왔습니다 주님 우리 좀 붙잡아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시대에도 이 복음의 사명을 잘 감당하여 세워지는 역사가 계속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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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